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신사동호랭이가 향년 4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강남성 모병원 쪽으로 빈소를 알아보고 있으며 장례 일정 등은 현재 논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신사동호랭이는 이날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지 않자 지인이 집을 찾아갔고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사동호랭이는 지난 2005년 남녀 듀오자두의 남과 여 작곡가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롤리폴리, 뿜뿜, 위아래, 트러블 메이커, 핫이슈 등 많은 히트곡을 작곡한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프로듀서로서 신인 걸그룹 트라이비를 론칭했는데요. 더욱이 이날 트라이비는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 무대에서 컴백 무대까지 가졌습니다. 이에 갑작스러운 신사동호랭이의 비보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